자, 그 다음에 시퀀스 하면 뒤따른다 해가지고 팔로우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속, 순서, 차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연상으로 암기하면 더 쉬워요. 시퀀스, 시권을 쓰기 위해서 어때요? 연속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서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연속, 순서, 차례, 시퀀스, 시권을 쓰려고 그죠? 시권을 내고서 타려고 연속으로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퀀스, 다시 한번 시퀀스. 자, 그래서 시퀀셜 하면 연속에라는 형용사형입니다. 같이 보죠? 시퀀셜, 다시 한번 시퀀셜, 연속에.